덤바네 구라차있는데 흐림으로 돼있어 비가 아니라 흐림으로 돼있어 흐림으로 비 이거 쎄지는데요? 차 들어오는거 조심 여기서 많이 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와 고가 탔으면 장난 아니다 고가 탔으면 올라가지도 못할 겠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바이크가 수동킹이네 와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만 건너면 되긴 하는데 서울이잖아 와 1.7km 갑시다 도대체 막힐 때 어우 깜짝이야 하하하하 팔맥도 안쓰고 오셔 아 진짜 잠시계에서 상황을 보고 화평을 한잔 먹으면서 상황을 보고 그러고 가야겠어요 진짜 들어야될 것 같아 이거 우유전에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이쪽 길이 다른데 지금 돌아가는걸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아 아 저렇게 해서 들어가면 밑들이 들어가고 체차이 돼있어요 그래요 난 또 우리만 모르는 그런거였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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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됐나봐요 아 안다 하세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끊겼나 그 들었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순간 어 뭐야 순간이 있다 아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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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을 하고 바로 쓰는 새끼가 어딨어? 이씨 네? 우회전을 하고 바로 쓰는 새끼가 어딨어? 그니까요 비상 깜빡이 막히면 무적여가지고 그냥 어 2단 출발이 되는구나 2단은 좀 감아야지 네 아 이거 왜 자꾸 아 아 아 아 아 센터 가서 다시 선 꺾은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주의발하니까 셀프 쫙 생기려 되네 아 마이 하우스 여기 엄마 엄마 부대가 절로 내려가면 있어요 아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동생이 다녔던 학교 그리고 그리고 저기 브랜드에 보이시죠 응 저기 안나지 아 아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잘못 탔다 다시 돌아가야 돼 아 다시 돌아가야 돼 안 돼 빌리는데 아 근데 이 정도면 아까 왔다는데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하하하하 아 아 이거 아까 어마이갓 사람 많다 길 엄청 막힌다 아 길도 막히는데 공사까지 하고 있네 와 지냈다 하하 와 저거 한참으로만 가네 그러니까 와 우리 저거 합쳐지는 거 아니잖아 우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뜨거 저희 저희 국가 안타요 저희 빠져야돼요 그러면 우측으로 빠져볼까요 그래 차차차 아니 클러치 잡고 있으니까 이게 방향키를 210m 국가 안타고 국가에서 옆뒤로 빠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길이 국가 타는 길이 아니지 않나 국가 타는 길 지금 지금 가는 길이 국가 타는 길 같아요 공사길이라가지고 한길로 합쳐져서 근데 아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? 저희는 그 옆으로 옆으로 가서 그럼 내려가자 끝까지만 했어 끝까지만 했어 끝까지만 했어 끝까지만 했어 끝까지만 했어 네 국가 지나서 아 여기 119 아 이게 또 막히네 여기 밑에라는 거지?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육턴 저 앞에서 버스보이는 데서 형님 차갑니다 차 차 차갑니다 하 더워 어 들어가자 네 아 긴장했더니 하하하 모델도 뭐 깜짝 놀라는 거 같아 흐흐흐흐흐흐 어? 근데 왜 끊기지? 카메라 예상에 끊기고 다시 찍혀요 아 그게 29분마다 한 번씩 찍혀 아 파일이 그래서 29분으로 잡힐거야 아 아 아 시금병 났다 그래도 비가 약해졌어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캐슈로 저거 뭐야 하일관 좀 닦아야겠어요 하하하 그 정도가 앉아준 것 같은데? 약간 그 어릴던 애들이 많이 묻을 것 같아 9회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차 저거 통제 또 뭐 차 없는 도로 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만들어 놓겠지 제가 진짜 익숙이 있죠 왜 길에서 꽉가다니 축구구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리부라면서 진짜 엄마랑 외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됐었어요 하하하 죽여 잠수별을 모두 찍기 위해 자 저렇게 운행 어 여기서 군수 나오는거 봐 아 이거 저녁이면 막 불빛 나오잖아요 응 맞아 오토바이를 여기가 세울 때가 있나? 처음 알아서 모르겠네 글쎄 여기 세울 때? 모르겠다 다 막아놓지 않았을까? 어디로 가야되지? 아 조금 타나가 서있네 딱딱이요? 어 어 여기 진짜 좋다 어 그냥 세상 시원하네 이쪽? 응 오케이 딱있네 아쌀이졌네 오토바이를 어떻게 세울지? 아유 짧소 일자름 자 일단 응 어쩔까 네 으 으 으 으 으 야 이거 한강 불러고 온거는 진짜 몇년만이야 이거 살면서 그렇게 감성적으로 살지 않는데 와 이건 그래도 한 50분 찍은거 같은데 배터리 벌써 3분이나 나갔네 보기엔 따로 요새 Ryzm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